히힛 나는 네 얼굴에 고통을 할 시도의 짓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네가 그 고통을 맛볼 자리다 졸악해 주라! 아직도 모르는 거냐 죽는 것은 네 놈이다 가난 척 거세 부리는 것도 거기까지다 네 녀석이 죽기 전에 이 몸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도록 하지 네 녀석이 친구라고 부르던 신 그 신이 오늘 악마에게 발견한 것은 말이다 바로 이 몸이지 신이여 너 정도 된 남자가 어째서 포기할 필요가 있어 너도 켄시로의 약함을 잘 알고 있겠지 지금 시대에 그 놈은 절대 살아당지 못해 그렇게 되면 유리아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긴다 그래도 괴찬한 거냐 빼앗아 지금은 악마가 미소짓는 시대라고 이 녀석이 죽는다 아아아아아아 그래 어때 부나냐 부나냐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이 녀석이 이 몸이 이름을 말해봐라 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 몸이 바로 북돈신고를 겠생자 조진님이시다! 그치다